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10월 첫째 주 주간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0월달 들으면서 반응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홍스에두라고 기법교육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수익들도 좀 제법 하락장애도 나고 해서 시나리오 매매반이라고 기법교육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매매반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형화된 기법을 바탕으로 하니까 이 시나리오 매매가 가능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미리 하루 전날 다음날 공략할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드려요 다 하루 전날 미리 알려드려요 이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공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기법은 무슨 기법을 적용해서 이런 자리에 오면 이 자리가 매수짜리고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팔아라 이걸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걸어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미리 미리 또 알고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기법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직장인 매매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나리오 매매반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 있죠 문자로 회원 문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날 홍세 에듀를 오픈한 다음에 9월 26일부터 기법에 오는 종목들을 아주 그냥 무리하지 않고 사분사분하게 다 걸어놓고선 이렇게 기법에 맞춰서 이렇게 기법이 다 있어요 기법에 맞춰가지고 딱 했어요 해가지고선 수익이 제법 잘 났습니다 하락장에도 최소 6%에서 많게는 52%짜리도 하나 있네요 이건 상한가를 제대로만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래도 평균 15% 정도의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화천기계도 아직 한방 칠 때까지 들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안 팔았어요 보유중 보유중 이미 수익은 15% 이상 났어요 17%인가 났어요 이것도 화천기계도 지금 거의 한 20% 가까이 한 15% 이상 수익을 낸 상태로 계속해서 보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맨날 물려있죠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삼성전자 물려있고 카카오 네이버 물려있고 현대차 물려있어도 그 물린 거 가지고선 지지급 복구해가지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도 하고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카카오를 기다리더라도 기다리더라도 돈 벌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돈 벌면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돈 벌면서 기다려야죠 돈 벌면서 기다릴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다행히 10월달 들어서 10월달 딱 들어서 이날 갭을 딱 떠서 올라오길래 야 이거 이 과매도권 그죠? RSI의 과매도가 진짜 참 잘 맞죠 네 이게 다 기술적 분석과 기법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? 그랬더니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랐어요 올랐어요 오르고 오르고 올랐는데 21선을 깰 듯 하면서도 일단은 버티죠 자 중요한 것은 21선을 안 깨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봉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죠? 이렇게 요게 21선이다 요게 왜 21선인지 하면요 15분봉을요 15분봉을 요걸 하루로 나누잖아요 521선 520선이요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15분봉에서 520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2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5분봉에서 260선 260선을 만들면은 요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? 5일선이죠? 요거는 5일선이에요 5일선은 15분봉에서 130선을 만들면 요선이 나와요 아셨죠? 다 그르쳐 드렸어요 예 딱 여러분들도 요렇게 똑같이 설치하신 다음에 보시면 야 신기하게 여기서 딱딱 반등 나오네 희한하게 여기 오니까 또 반등 나오네 뚝 떨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반등 나와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고점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래 그러면은 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딱 놓고 보면 돼요 여기가 얼마에요? 여기가 여기가 5만 7천 3백원이에요 5만 7천 3백원이 요 고점이다 이거에요 요거를 돌파를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래서 요거를 돌파를 빵 하고 해주면은 그러면은 요 올라간 폭만큼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까요? 예 1봉에서 위에 있는 1봉에서 볼게요 보면은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요 돌판도 높이만큼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가면은 얼만큼 올라가요? 61선까지 올라가죠? 그런거에요 61선 돌파한 다음에 이 폭만큼 또 그 폭만큼 또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요? 예 여기 여기죠 중심선하고 그 다음에 121선 있죠 여기까지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? 네 자 그렇게 해서 10월달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고 눌리고 또 오르고 눌리고 또 오르고 물론 가다가 깨졌다 갈 수도 있어요 깨졌다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깨지더라도 전저점만 안 깨고선 버티면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 이거에요 항상 중요한거는 전저점을 깨냐 안 깨냐 이거 봐요 이때도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반등을 딱 줬죠 근데 요렇게 줄을 딱 껐을 때 이 전저점을요 여기서 안 깼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안 깨면은 반등 나와요 근데 깨잖아요 여기서 이제 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깨면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와도 거기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 딱 거기까지만 갔다가 떨어지죠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이분은 올라왔죠 올라왔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지받고 61선을 딱 뚫으면은 거기가 어디에요 이거 봐요 이게 이런게 중요하다니까요 지난번에 뿅 하고 올랐던 자리 있죠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자리가 딱 어디에요 요 자리가 그 자리가 정확하게 61선이죠 그래서 61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0월달에는 10월달에는 이 최대 관점이 이거야 이 직전 고점과 61선을 돌파하느냐 이것만 돌파해주면은 6만원 넘어간다 이거에요 6만원 넘어간다 그래서 10월달에 이것만 넘어주면은 진짜 삼성전자 다시 한번 6만전자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계속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계속해서 지금 5일동안 들어와주고 있다 10월달에 9월달은 한달 내내 또 팔더니 그렇죠 8월달에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9월달에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들어오는게 네이버 팔아가지고서 돈이 일로 다 들어온거에요 지금 네이버 판 돈이 삼성전자 산거보다 더 많아 그래서 네이버는 많이 보면 확 떨어진거에요 외국인들이 그냥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예 다시한번 또 이제 반등률 한번 기대해보구요 그 다음에 2차전지쪽 LG에너지솔루션이 정확하게 기법의 자리에서 엠벨로프 기법에 딱 맞았죠 요거는 엠벨로프 오면 반등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딱 찍고선 하루 이틀 3일만에 슈퍼반등이 나와가지고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데 21선도 돌파했어요 이제는 다음번 여기 정고점까지 이제 목표가를 두고 보는거에요 바로 올라갈지 횡보하다 올라갈지 눌렸다 올라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단 여기까지 언젠간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2차전지에 관련준 종목들이 LG에너지솔루션이 가니까 같이 덩달아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예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요렇게 봤을 때에 지금에 있는 그동안에 잘나갔던 2차전지 종목들을 쭉 보니까 세비캠이 있어요 세비캠이 지금 엠벨롭에서 봐요 세비캠도 똑같이 엠벨롭에서 딱 찍고 반등이 쭉 나왔는데 나왔다가 빌빌거리고 있죠 빌빌거리는게 아니고 지금 갈까 말까 딱 생각중에 있는거에요 21선을 다 밀집시켜놓고선 21선 위로 돌파를 시킬까말까 돌파하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어요 전고점까지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이만큼이나 이게요 30%에요 대단한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보는데 분봉을 딱 보니까 아 아직 못 넘었네 이거 봐요 이걸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요선이 요게 뭐에요 요게 요게 21선이에요 일봉상에 21선을 딱 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요 어쨌든 넘어가면은 넘어간다 그래서 새비캠도 21선 넘은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이요 자 성일하이텍도 보니까 어때요 예 지금 엠벨롭에서 반등이 이미 나왔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계속 지지고 벗고 있죠 그게 일명 양음양 패턴의 양음 양음 양 하면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양 그죠 계속해서 엠벨롭을 지지를 하면서 이 성일하이텍도 버티고 있는데 얘도 분봉을 봅시다 분봉을 딱 보면은 중요한 자리는 이겁니다 바로 요선 요선이 뭐에요 요게 21선이에요 요게 11선이고 요게 5일선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정비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역별로 되어있죠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서 버티고 또 올라서 버티고 이걸 올라가야 이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그렇지만은 저점이다 이거에요 엠벨롭과 하단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지죠 엠벨롭과 하단 부근에서는 어쨌든 반등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단 선을 깨냐 안 깨냐 깨면 이제 그냥 다 팔아야 되는 거고 매도고 안 깨면은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거고 요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 2차전지 하면 무작위 올라갔던 금양이 이런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엠벨롭이 오니까 반등은 기가 막히게 다 나왔죠 나왔는데 아직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더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전고점 돌파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 못하기 때문에 단기 반등만 보는 거예요 딱 떨어지면은 반등 이번에 엠벨롭 여기 오잖아요 떨어지면 또 반등 나와요 또 떨어지면 중심선 오잖아요 또 반등 나와요 말 그대로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추세를 타고 쭉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등이에요 반등 지난번 1차 엠벨롭에서도 얘는 지금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죠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이게 여기 엠벨롭 딱 사가지고 쭉 21선까지 딱 먹었다고 하면 14점 14%예요 14% 저점과 고점까지를 딱 이으면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으면은 20% 가까이 나와요 10%만 먹어도 뭐 감사합니다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그래서 금양인은 나중에 여기 오면 돼요 여기 여기 또 가르쳐드려요 여기 오면은 또 반등 나와 어디까지 여기 빨간선까지 파란선에서 사가지고 빨간선에 팔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디 나와요 여기 분홍색 여기 핑크선에 사가지고 선 핑크선에 사가지고 어디서 반등 나오면 팔면 돼요 이 파란선 이만큼씩은 먹어요 더 먹고 싶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먹는 거고 그죠 아 왔다예요 왔다 자 그렇게 해서 금양인은 떨어지면 반등 나오는 자리까지도 다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기법이다 기법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딱 선 걸어놓고 정형화 됐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다고 선을 딱 만들어 놓은 모든 기법이 다 선을 만들어 놔요 선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오면 사세요 여기 오면 사세요 끝 얼마나 좋아 그것이 바로 홍수 에듀에서 사용하는 기법의 정형화입니다 정형화 모든 거를 다 정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되는 대로 보고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여기 오면 사요 끝 이 종목 여기 오면 사요 끝 다른 종목 하면 안 돼 안 돼 왜 정형화된 종목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것저것 안 보고 선택과 집중 딱 몇 개 골라가지고 여기서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여기 오면 반등 나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홍수 에듀에서 지향하는 기법의 정형화 그것이 바로 시나리오 매매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엠벨롭에서 딱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21선까지 일단 반등을 보고 그 다음에 21선 넘는가 아니면 또 얘가 다시 한번 61선 또는 중심선 엠벨롭 이 부근에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가 이걸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올라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정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자 이렇게 보면서 10월달에 10월달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게 나오면은 그걸로 1단락 져요 그리고선 한마디로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선 또 올라갈지 말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10월달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의 주가 상승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주말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